3, 2, 1, 2 자, 예 여러분 이제 챕터 5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저번에 마지막 부분에서 풍차가 그림이 하나 나오면서 이 풍차가 뭔가 되게 중요한 물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지금 읽는 부분은 21페이지 중간부터인데요 In the long pasture Pasture라는 걸 목초지 길 목초지에 There was a small null 하는데 영어에서는 K, N, G, N 이렇게 N 앞에 K나 G가 나올 때는 K나 G를 읽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읽었다가 지금은 N 앞에 나오는 K하고 G는 읽지 않는 걸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null이라고 읽으시면 되는데 null은 작은 언덕을 말합니다 작은 언덕이 있었어 Which was the highest point on the farm? 그래서 농장에서 제일 높은 그런 지점이 있고 거기다가 윈윈위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읽을 거냐면 23페이지 앞부분까지 마지막 부분이 이렇죠 But just at that At this moment 바로 이 순간 니폴리온이 이 순간? 이 순간이 뭘까요? 이 순간 니폴리온이 stood up 번쩍 일어서더니 and uttered 뭐라고 말을 했는데요 No one had ever heard him uttered before 아무도 그가 이런 말을 uttered 언급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뭔가 희한한 말을 하는 것까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가보죠 The animals had never heard of anything of this kind before 전에는 this kind 이런 종류의 anything 어떤 것도 never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풍차 이야기예요 For the farm was an old-fashioned one for 왜냐하면 여기서 for는 전치사가 아니고 등의 접속사라 그래요 for 다음에 주어하고 동사가 나오고 있죠 그럴 때는 for를 왜냐하면 딱 한 가지 뜻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농장이 old-fashioned one 해서 이제 구식이었고요 and had only the most primitive machinery primitive 참 좋은 단어입니다 primitive 원시적인 primit first를 뜻하거든요 아주 최초에 있었던 것만 있는 그런 machinery 는 machine은 기계 machinery 라고 뒤에 ery를 붙이면 기계류 전체를 말하죠 전체적으로 되게 primitive 해요 그러니까 windmill 같은 건 없죠 and they listened in astonishment astonishment 깜짝 놀라는 거 그래서 놀라움 속에서 들었습니다 주의깊게 들었죠 while snowbird conjured up 하는데 conjured up 하는 것은 conjured up은 마법처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강의 기저 이걸 conjured up 하는 거죠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내는 걸 conjured up 한다 그래요 pictures of fantastic machines 와 환상적인 기계들의 이런 상들을 퐁퐁 conjured up 하는 거예요 여기 주어라는 부분이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걸 말하거든요 주문을 외워서 만드는 거죠 which would do their work for them 와 기계들이 동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while they grazed at their ease in the fields 그러면 그런 동안 why 그동안에 여기서 they는 동물들이죠 동물들이 graze라는 말은 여러분 풀을 grass라고 하죠 풀을 뜯어먹는 걸 graze라고 해요 되게 비슷하죠 grass와 graze요 at their ease 라는 거는 is easy 명사형 is 지금까지 쉽게 자기 편한 대로 at their ease 편한 대로 in the fields 들판에서 graze를 하면 이런 기계가 한다는 거예요 or improve their minds 아니면 동물들은 자기의 생각을 향상시키는 이렇게 좀 더 고상한 일을 할 수도 있죠 with reading and conversation 읽고 대화하고 이렇게 우리가 고급하게 살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막 한 겁니다 이건 스노우볼의 얘기였죠 근데 이제 나폴리언은 또 다르죠 Napoleon on the other hand 반면에 argue that 뭐라고 주장하냐면 the great need of the moment 지금 the moment 이 순간에 가장 큰 필요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was increased food production 에서 음식 생산을 늘려야 된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and that if they wasted time on the windmill 자 if 다음에 wasted라는 과거 시제에 쓴 것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라 가정법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waste 시간 on something 이것도 상당히 정해진 패턴인데요 자 waste 시간이나 돈이나 노력 이런 걸 낭비해 어디에 낭비하느냐 이런 풍차 같은 데다 낭비를 했더라면 걔네들은 즉 그 동물들은 would all starve to death starve 굶주려서 기아라는 말이 starvation이죠 굶주려서 to 어디에 도달하냐면 죽음에 도달할 것이다 굶어 죽을 것이다 the animals form themselves into two factions 그러니까 이 동물들이 형성했어요 자기 자신들을 두 개의 faction이라고 하는 것은 파벌을 말하거든요 무슨 동 개 누구누구 개 이거 있잖아요 그 faction이에요 그래서 two factions 가 만들어집니다 under the slogan 각 팩션마다 슬로건이 있죠 한쪽 팩션은 vote for snowball and the three day week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snowball을 위해 투표하자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에 3일 만이라면 돼 and vote for Napoleon and the full manger 자 manger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마구간의 부유 manger ginger처럼 manger 이렇게 읽으시는 거고요 ginger 생강 읽으신 말이에요 manger에 가득 음식을 가지려면 이 폴리용을 지지하고 vote for a snowball and three day week 이렇게 팩션이 갈린 겁니다 근데 벤저민이라는 덩키가 있죠 이 벤저민은 was the only animal who did not side with either faction either 이쪽이든 이쪽이든 side with 편들지 않았던 유일한 동물은 바로 이제 벤저민이었어요 apart from the dispute over the windmill apart from 이니까 이제 이걸 떼어내야 됩니다 그 풍차에 대한 dispute dispute 라는 거는 this는 따로따로고 pute는 생각을 뜻해요 pute가 생각을 뜻해서 computer 라는 말을 만든 거예요 여러 숫자를 같이 놓고 생각하는 기계라는 거죠 이제 dispute 는 생각이 서로 달라 그러니까 controversy 하고 비슷한 말이죠 이제 풍차에 걸쳐진 이런 dispute 이런 논란 과는 별도로 there was the question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of the defense of the farm 농장은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도 니폴리온과 스노우볼이 또 이제 옥신각신 합니다 they had all the more reason for doing so 이것 여기서 doing so 는 이제 defense 방어를 하게 노력하는 건데요 그걸 할 만한 모든 이유가 있었다 because the news of their defeat 여기 이제 얘기가 데이가 좀 딴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기 편집 좀 부탁할게요 이 부분 편집 부탁드리고요 they had all the more reason for doing so because the news of their defeat had spread across the countryside 이 얘기는 좀 내용이 확 바뀌어요 여기서 데이는 그때 왜 전투에서 지고 쫓겨났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에요 그 옆에 농장주들 그들은 그들은 더 많은 원 통에 all the more reason 전보다 더 많아진 이유가 있는데요 reason 다음에는 거의 항상 for가 나와요 무엇에 대한 이유냐면 for doing so 그렇게 할 이유가 있었다 여기서 두 소의 내용이 뭘까요 좀 이따 봅시다 왜냐하면 the news of their defeat 졌잖아요 defeat 그들이 졌다는 소식이 had spread across the countryside 시골에 쫙 퍼졌어요 and made the animals on the neighboring farms 이웃하는 농장에 있는 동물들이 어땠겠어요 그 동물들이 more restive than ever than ever 그 어느 때보다도 더 restive해진 거예요 자 여기 restive이란 단어가 되게 되게 흥미로워요 겉으로 보면 쉬다 라는 말과 관련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rest 근데 make 목적어 restive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지금 여기는 동물들이 더 쉰다 이건 좀 굉장히 이상하죠 이 혁명이 성공했다는 얘기를 듣고 또 인간들을 격퇴시켰다는 얘기를 듣고 쉬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restive이 그래서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 더 말을 안 듣고 diso-media 더 말을 안 듣고 이런 또 아주 불만이 많고 흥분해 있고 이런 뜻이에요 와 이게 휴식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싶잖아요 알고 보니까 restive는요 resist 라고 관련이 있는 단어였어요 resist 뒤에 선다 따라와 따라와 하는데 싫어 그러면서 뒤에 서 있는 거 resistance처럼 발란 운동하는 resistance처럼 그렇게 뒤에 자꾸 물러서 있고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옆 동네의 동물들까지도 이렇게 많이 오염을 시켰습니다 The animals listened first to Napoleon then to Snowball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풍차 얘기로 넘어왔어요 동물들이 처음에는 나폴레옹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는 Snowball 얘기를 듣고 And could not make up their minds which was right 어느 쪽이 right인지를 결정을 못해 mind 생각을 make up 정할 수가 없어 Indeed They always find themselves in agreement with the one who was speaking at the moment 이 문장이 굉장히 재미있는 문장인데 Indeed 사실 They always find find 목적어 목적보호입니다 그 동물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데 동의하고 있어요 누구랑 동의하냐면 who was speaking at the moment 그때 말하고 있는 지금 나폴레옹이 말하면 나폴레옹 말이 맞고 좀 있다가 Snowball이 말하면 맞아 맞아 쉽고 이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뒤에 정리하는 얘기를 보면 지금까지도 그 동물들은 had been about equally divided in their sympathies sympathies agreement 동감에 있어서 똑같이 좀 나뉘어져 있었어요 앞에 있는 이 about이라는 말은 대략을 뜻합니다 about은 수화로 이렇게 around처럼 주변을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about 뒤에 뭔가 수량이 나오면 그 주변 그 근처라는 말이 돼요 equally divided 가 50대 50이라는 숫자죠 그래서 about equally divided 이라면 대략 똑같이 나누어져 있었다 이렇게 읽게 되는 거고요 and in a moment 그리고 곧 snowboard eloquence eloquence 영어를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달변 말을 아주 잘하는 것이 had carry them away 하는데 carry away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에요 사람을 멀리 끌고 간다는 거는 아주 홀렸다 근데 스노버리 막 이런 기계도 만들고 저런 기계도 만들고 이 eloquence 하게 말을 하니까 아주 정신이 넋이 나간 거예요 자 그럼 나폴리오 입장에서는 좀 심상치가 않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in glowing sentences 이 빛나는 grow가 아니라 glow 빛이 뿜는 그런 문장 속에서 스노버리 스노버리 painted a picture of animal farm 동물농장의 그림을 그리는데요 and it might be when soldered soldered labor was lifted from the animal's back 동물들의 등으로부터 soldered labor soldered는 dirty filthy soldered 더럽다는 말 우리가 dirty만 알잖아요 근데 이제 filthy라고 F-I-L-T-H-Y 라는 말도 많이 쓰이는데 그것처럼 매우 더러운 걸 soldered 라고 한대요 그럼 이 soldered labor 이 더러운 노동이 lifted 들어 올려지는 거예요 그런 날이 되면 얼마나 멋있겠는가 를 막 그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다 carried away 됐죠 그런데 바로 이 순간 니폴리오 stood up 니폴리오 번쩍 서더니 and casting a peculiar sightlong look as noble peculiar 좀 약간 특이한 약간 괴상한 side look 옆눈으로 스노우볼을 보더니 utter 발언을 하는데 a high pitched whimper whimper 라는 거는 흑흑거리는 우는 소린데 이걸 굉장히 높은 고음의 whimper 발언을 했어요 of a kind 이게 어떤 종류였냐면 no one 이하가 kind를 소식하는데 no one had ever heard him utter before 저희는 한 번도 내지 않았던 그런 이상한 윈퍼 하이피치 윈퍼를 소리낸 겁니다 자 이 소리를 듣고 누군가가 튀어나오게 되는 얘기는 그건 아마 다음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섹션이 끝났습니다 아직 챕터 5에서 큰 전기 급전개를 지금 좀 하고 있죠 동물들 사이에서 논란을 막 일으키고 있고요 그래서 과연 윈퍼밀이 어떻게 되는지 스노우볼과 또 니폴리온의 갈등은 어디 굉장히 치달아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얘기에서 말씀드릴게요 내용을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